여기가 팔당대교입니다. 팔당대교 가면 걷기 달려보겠습니다. 왼쪽에 한강이고요 kalk을 많이 킬드 싱크 척 여기에는 중앙선 폐설로를 이용해서 만든 장걱길입니다. 여기에는 중앙선 폐세로 구조합니다. 랍랭균 랍랭균 양평가는 고길 2차선 자연극길 오른쪽으로 넘어 길이 왕복 4차선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쪽은 강 산암씨 쪽이구요 여기 진짜 갱치가 좋아요 항암을 따라 지금 적소 구리를 거쳐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팔당댐 부터 팔당역까지 완전 펭지를 펭지를 오르막역 뿐입니다 팔당역 두쪽이 검도 안 산이구요 검 옆에는 여기 낚시로 왔다 낚싯단 잃어버렸는데 숱이면 안 깊은 것 같아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 낚싯단 잃어버렸어요